형님들 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트랙데이에 앞서 준비를 합니다. 오일 교환, 타야 교환, 스텝류 등 볼트 너트 조인 등 작업을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형님들 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오늘은 태백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쿼터급 A조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. 인제에서 갔을 때보다는 지금 태백이 훨씬 더 열성이라기보다는 열기가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인제에 있었을 때보다.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. 뭐 좀 하나 모종의 미라도 좀 뭐라도 하나 좀 건져 가야 될 텐데 건져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보시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끄기지 않는다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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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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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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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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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o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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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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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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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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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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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트랙데이 두번째 세션 타다가 엔지니가 죽었습니다 제 알차는 이제 놔줘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참 함께해서 참 그랬던 친구인데 수리할라니까 깝깝하네요 그냥 폐차처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심란합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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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진을 말아 먹은 소감이 어떠세요? 울지 마세요 이제 바이크 없는 짓을 했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다 익었어요 양으로 지금 이제 타요 옮겨야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